가정용 미용기기를 만드는 APR이 오는 27일 코스피에 상장합니다. 집에서 직접 피부관리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기업가치가 엄청납니다. 상장하는 날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하면 시가총액이 7조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얼굴에 메스를 대지 않아 위험부담이 적은 비침습적 방식. 피부 절개나 흉터를 남기지 않으면서 외모를 가꿀 수 있어 울스라 인모드와 같은 피부과 시술에 주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비침습적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자 국내의 기업들이 고주파 미세전류 등 피부과 시술에 기술력을 접목한 뷰티 디바이스를 출시했습니다. 기술력 증대와 더불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집에서 피부를 관리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지난 2018년 5천억 원 수준이던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지난해 1조 6천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수요를 선점한 건 APR의 브랜드 AGR입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리프팅이나 아니면 안티에이징 같은 시술의 효능 효과들을 집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홈 뷰티 디바이스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APR은 10년간 뷰티 사업을 해오며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9년 제품 개발에 착수해 21년 본격 출시했습니다. 의료기기 개발 역량을 갖춘 의공학 석 박사 연구원들이 제품 개발에 나서 지금까지 출원한 특허만 70개입니다. 2, 30만 원대로 저렴하고 연구 소장이 가능한 디바이스로 인기를 얻으며 지난해 말까지 누적 168만 대가 팔렸습니다. 연구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의 피부과학 쪽으로만 석 박사를 수료를 하시고 또한 디바이스 개발만 20년 이상 개발을 하셨던 베테랑들로 모여진 팀들이에요. 시장에서 성과가 나왔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7개국에 진출한 APR은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며 해외 매출 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태국 카타르와의 총판 계약도 마쳤고 향후 성장성이 큰 유럽, 중남미, 동남아 지역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특히 미국, 일본 뿐만 아니라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은 우리나라만큼 피부과가 많지 않아요. 시술 수가도 매우 비싼 편이고 또 많지 않다 보니까 바로 홈뷰티 디바이스 쪽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요. 성장성으로 본다고 했었을 때는 해외가 앞으로 10배 이상 더 시장이 커질 시장이다 보니까 오는 27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하는 APR의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 1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APR은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신규 공장과 R&D, 해외 마케팅 등에 투자해 글로벌 1위 뷰티테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다만 기술력을 입증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과 LG전자, 아모레퍼시픽 등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는 건 APR이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